지금 우리 사이엔 벽도 없어 내 눈앞에 그대가 있고 그대 눈앞에 내가 있지 그런데 굳이 전화를 걸곤 그렇게 미소짓더니 나와 장난을 치고 싶은 건가 재밌군 아무리 그렇게 장난을 쳐도 난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대가 진정으로 나를 원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싶거든 그대 그런 표정을 보는 게 좋아 그렇게 무언가 바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귀여워 계속 그런 표정만 보여주면 좋겠군 그대 내게 원하는 것이라도 있나 그대가 여기 머문 이후로 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었지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공하겠다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나라면 기꺼이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돼 조금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내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해도 돼 난 그걸 다 받아줄 각오도 준비도 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너와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커피를 타오도록 하지 전화 말고 직접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줘 저와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든 저와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든 저와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든 저도 약간 더het Aucklandência 생각人民uv those 1500 2000 2000 2000 2000 2001 2000